8.9번 맘평 대구시가 동성로를 지역 최초 관광특구로 지정해 버스킹 공간을 조성하고 젊음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대구 대표 젊음의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발견하되 홍준표 대구시장 동성로는 대구 젊은이들의 자부심이 새겨진 대구의 심장과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도심 상권 특유의 볼거리, 놀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해 다시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하며 서울 홍대고리 같은 활기 넘치는 거리로 재탄생시키겠다고 해서요 대구를 떠나는 젊은이는 점점 늘어나는데 젊음 넘치는 홍대고리라 글쎄요 젊은이를 데려오든 그 홍대를 이전시키든 둘 중 하나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요 군의군이 대구시에 편입되자마자 대구시가 군의군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는데 자 2년 전 신공항 예정지 주변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대요 이번에 추가 조치가 이어지자 군의군 여기저기에서는 과도한 규제이자 재산권 침해론 반발이 토져 나오고 있으용 박소현 군의군의회 의장 4월부터 실무부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개발될 것 위주여야 한다고 의견을 여러 차례 전달했다는데요 시정 방향이라는 답을 들었답니다 아며 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 조치이자 폭압적인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여서요 네 한지봉 한가족이 됐으면 허니무니 있을 법도 한데 시작부터 일방통행 논란이라 개폭기가 쏙 좋지 않은 것만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대구은행이 금융역사상 처음으로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전환하기로 했다는데 자 이 전환에 필요한 요건도 충족했고 시중은행이 된 뒤에도 많은 사람이 기대하는 매기역할을 제대로 하게 했다며 성장조약까지 내놨다니 뭡니까요 황병우 대구은행장 저희가 시장에서 평가받는 금액이 굉장히 낮습니다 앞으로 주가가 15,000원이나 2만원 그러니까 카카오뱅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증자를 통해서 자본력을 충실히 할 수 있는 티패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며 직원보다 주가가 두세 배는 올라야 한다고 해서요 식당에 손님이 줄을 서는 것은 간판이 아니라 음식 맛 때문에는 그쯤은 잘 알고 계시겠지요 담당의 홍문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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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